그런가 하면 세상에 양치기 소년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거짓말에 정말 화를 부른다는 거잖아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또 거짓말을 한 사람이 발각이 됐습니다. 2020년 10월 4일에 대전 중부경찰서의 한 60대 여성이 찾아와서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관에게 이틀 전에 대전 유성구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어떤 남성으로부터 지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성폭행 당했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을 한 결과 해당 여성 성폭행 당한 사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 아니 저렇게 엄청난 말을 잊지도 않은 말을 어떻게 저런 표현을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경찰서까지 제 발로 찾아가서 최정화 기자님.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여성이 말한 이틀 전에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2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대전 유성구에서 이 해당 여성이 자신과 자신의 지인 그리고 이 여성의 그러니까 자신의 지인의 동료인 남성과 함께 셋이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여성의 지인이 술 심부름을 시켰다고 해요. 좀 사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오는 시간이 꽤 걸렸나 봐요. 시간이 지체되자 이 술 심부름을 시킨 지인이 왜 늦었냐라고 추궁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60대 여성 이 여성이요. 이 당시에 좀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니 아까 술 같이 마시던 그 남성으로부터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박성배면 듣고도 지금 우리가 믿기지가 않아요. 술 사오는 걸 술 심부름 늦었다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같이 술 마시던 지인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박성배 변호사님. 최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 실제로 강간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술 심부름이 늦은 데 대한 추궁을 피하기 위한 사소한 이유로 무고한 바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술 심부름을 시킨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추궁이 이 여성의 행동을 정당화하기에는 지나치게 사소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소 엉뚱하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무고를 했으니 그 죄질의 불량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시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상대 남성은 성폭행 피의자로 지목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시간과 인력도 낭비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고소를 취소하고 범행을 자백해서 남성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해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6개월을 지금 집행유예가 없다는 것은 박성배 배사님 앞서 판결처럼 보세요. 여러분이 듣기에도 황당하지 않아요. 그 술 심부름을 늦게 돌아온 걸 모면하려고 차가 막혔다 등등 아니면 내가 돈이 없어서 현금을 뽑으러 갔었다 이런 것만 몰라도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유인데 세상이 어떻게 입 밖에서 꺼내기 힘든 그런 성폭행 당했다. 죄질 불량을 좀 크게 봤나 봐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할 경우에 주변 인물들로부터 충분히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받을 수 있고 나름대로 진술을 온전하게 하게 되면 의심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할 경우에 그로 인해 피의자가 받게 되는 고통은 상당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상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올마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고 다만 고소를 취소하고 차백을 한 사정이 감안돼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다면 적어도 징역 1년에서 2년 정도는 선고될 만큼 죄질의 불량함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요. 박성베 변호사님 지금 상대 남성과는 상대 남성이 실제로 아마 합의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실제 남성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참작했다. 그래서 일단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런데 해당 남성이 어쨌든 이 고소로 나중에 무고로 밝혀졌지만 고소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되면서 뭔가 자존심 그리고 명예도 훼손도 했잖아요. 이거 혹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는 고의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안이라 과실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고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문 자체로 상당히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의 다과는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아마 무고를 당한 남성 입장에서는 금액의 다과보다도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되는 것 자체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는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 스스로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고 무고로 자체로 입건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고로 입건된 경위가 이 남성의 고소인지 수사기관 자체 판단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무고를 할 경우에 그 정황은 상당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속이려고 한다고 쉽게 속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수사기관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그랬잖아요. 진짜 얼마나 이 허황된 거짓말이 다른 사람에게 자칫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는가 하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